안녕하세요 여러분 4번째 챕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면 5번째 챕터까지 저는 된다면 오늘은 이 게임 끝나고 싶어요 그리고 구글 말하자마자 무슨 이상한 일가 나와요 음 그냥 지나가고 있죠 여기 4번째 챕터에는 그 유기체 또 유기체 많아졌어요 우리 그쪽으로 가면 미적 2개 보고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단 여기 아니 벤적이였어 오오오오오 얘는 공격해요 저는 무기 바꾸고 빈 잡아야돼 나이스 재장전하고 우리 이거 여기 인강 해서 필북도 한번 하자 오케이 괜찮은편 일단 이 방의 버즈를 찾아봅시다 아니 저기가 아니네요 네 말했듯이든 오늘은 이 게임 음 이 게임의 엔딩 보고싶어요 음 오오오케이 근데 여기는 오오오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이거 기물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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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물이 갑자기 커졌는데 허어 허어 어 인사하자 인사하러 가자 인사하러 가자 인사하러 가자 여전히 있나 된다면 해마로 명망치로 망치로 잡자 거기 있어라 어어 비용하다 오 도망가야 돼요 네 도망가야 돼요 네 도망가야 돼요 네 도망가야 돼요 안 죽어 안 죽어 여기서 배복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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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죽었죠 이 나쁜 놈 진짜 아 아 기간이 있었어 한 H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독한스인데 한번 구독해주세요. 아 계속 똑같은 농담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똑같은 농담 반복해서 죄송합니다. 괜찮았어요? 왜? 우리 뭐예요? 워우! 죄송해요.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. 저도 몰랐어? 버튼 있으면 버튼 눌러야지. 아시죠? 아... 어... 오오. 뒤에 친구 왔어. 빨리 잡아라. 미안해요. 계속 가자. 네 미안해요. 어허허허허. 지나가면 안 되네? 아 아마 지금 여기 그 어... 계단 생겼어. 돌아갈게. 하! 오우... 이거 어... 파서처럼 보이는데. 힘내자 우리. 힘내자 우리. 어. 오케이. 길치한 것이 어려운 이유는 저는 바위였어. 그래. 아... 오케이. 쪽. 빨리 지나가자. 네. 럭시. 아 더 많이 왔어? 아 제발 중요한 이 무기의 정막도 적대지션 퍼즐 주세요 진짜 오 여기는요? 오케이 어음 일단 앞으로 가자 그 퍼즐? 아 지금 여기 퍼즐 풀 수 있어 그거 해봅시다 뭐 어디로 어디 누워야 돼? 아 오 오케이 아마 퍼즐 아마 퍼즐 투기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오오오오 이 건물도 음 레이아웃이 복잡해요 거기는 무슨 버튼이 있어요? 건너편에서 확인해 봅시다 여기는 버튼이 있어요 아니 어 문 열쇠 업그레이드 있네 아니 업그레이드 아니라 여기는 업그레이드 찾아야 돼야 거기 들어갈 수 있네 오케이 여기는요 네 거기 있어라 거기 있어라 아 아 여기는 업그레이드 세션이 아니에요? 왜왜왜 오우 나 그냥 이거 사볼게요 괜찮아? 괜찮죠 네네네 그냥 그럴까 할게 헬스 아 오우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오우 네 네 화내는 거 이해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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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합니다 해이로운 단계님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당신도 팔아 네 계속해 어 싫어 화나자마자 paw 턱 왕 왕 왕 왕 왕 아 우리 segunda 누구는 진짜 어이없어 오우 우리 그 그 그 그 그 이상한가 파지고 있어요 오우 이거 뭔데 아아 혹시 이런 무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오우 이거 샷관인 것 같아요 우리 샷관 찾았어 지난 지난 에피소드 말했던 둠샷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그 말이 실체가 됐어 현실이 됐어 현실이 됐어 현실이 됐어 현실이 됐어 무기 받으면 그 근세의 탄상 충전하는 그런 기계도 있죠 한번 다시 여기 확인해야 돼요 자세히 충전하자 네 아 나이스 불 다 충전하는게 하나 둘 셋 네네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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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알 수 있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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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여기 사용하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당연하지 어 싫어 빨리 빨리 해 아 죽었어 복수 하자 복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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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이 애들이 너무 싫어 너 왜 갑자기 적이 이렇게 많이 생긴 한데 적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북두로나 달아가자 어겠네 샷간 써야 돼요 잘됐어 긴일이다 전 지금 무기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두 애가 있어서 죽어 죽어 아하하 제 탄상 공포게임 그냥 공포게임 보다는 그냥 수바이블 수바이블 호러 수바이블 공포게임 탄상이 많이 없어서 디메트리님 디메트리님 안녕하시오 오늘도 저희 방송에 오신 것을 반영합니다 하이하이 오케이 여기는요 이 레벨 너무 커요 저는 어디에 가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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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열쇠 업그레이드 찾았어요 내려가서 문 열어자 ses함 öffne dich 나이스 나이스 내려가자 오우 갑자기 투샷이었는데 어떻게 헷샷이었어 아까도 헷샷했는데 아니 무슨 정밀샷 아니 무슨 정밀샷 문이 있었어요 모르겠는데 알고싶어요 여기는요 이미 사용해봤어요 우리 하나 더 찾아야 돼요 문 열어야 아마 찾을 수 있을걸 그럼 저기 저기 없길 오 오 약 그러게 약간 약간 데드스페이스 어 저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 진짜 하고싶어요 자비 이렇게 잡아 나이스 아 여기 다른거 없니? 여기로 가자 아 퍼즐 두 번째 이제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오케이 거기로 가야되요 약간 왼쪽으로 오케이 문 이주 아 여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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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자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역시 역시 거기 무슨 기기 그냥 푸후 저 상관없어 저 헤드샷 상관없다 전 어? 근데 이긴 다시 나아 나올까봐 걱정돼요 무슨 문 열어요? 열어요? 오 오케이 폭투가 연결되었어요 폭투가 연결되었어요 그거 좋아요 안이 있어라 여기 뒤에는요 아 샷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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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소리 너무 깎아예 나와요 나 죽을래? come on oh god 빨리 드디어 있어 빨리 빨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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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티베경 하고 싶어요 아이고 제 장전할 때 너무 너무 천천히 나아가요 너무 천천히 걸어요 근데 우리 지금 탄창이 진짜 폭죽해요 이건 뭐예요 이거 뭔데 헬스? 헬스 엘리베이터 역시 엘리베이터인 거 누가 상상했을 거예요 어 당신이죠 당신의 턱이 어디입니까? 턱이 지나갔어 죄송해요 한번도 아플거에요 죄송합니다 한번도 아플거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게요 눈이 없어서 다행이다 저를 못 봐요 헬스 아 다행이다 저는 이제 뒤에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아니 이 벽 이 벽 뒤에 아 아니 이거야 기계였어 전 오늘 확인했는데 이 게임의 플레이 타임은 한 5시간 5시간 평균적으로 5시간 충분해요 5시간 이 게임 5시간 정도는 충분해요 격투 시스템 때문에요 저기랑 싸우는게 음 진짜 힘들어요 모든 게임 Ubisoft같은 100시간 게임이 될 필요가 없죠 돌아가자 아 싫어 왜 아깝게 탱개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 헉 뒤에도 탱개가 있었어 아깝게 탱개가 생긴 것 같아요 전 그런거 사야해요 하트모니터 하트모니터 그리고 그냥 방송에서 제 하트레이트를 보여주는 그런 어 그런거 설치해야해요 그 그거 아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 어 어 어 안좋아요 아깐 그냥 심지어 박동표지 아깐은 뭘 당했어요 뒤에도 무슨 탱개가 생긴 것 같아요 아니 전 왠지 이거 저한테 공격을 한걸 생각했는데 이것도 옮겨서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아마 탱크 생겼고 앞에도 탱크 생겼어요 재전전하고 무기 충전하고 외드록 빨리 앞으로 가서 첫번째 탱크 잡고 첫번째 탱크 잡고 뚱뜨 뚱 뚫리고 두번째 탱크 잡아야되요 어디야 거기네 나이스 재전전 뒤에서 거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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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서 그 퍼즐 올리고 우리 퍼즐 아마 세 퍼즐 세개 동시에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총알이 완전 부족한 게임이에요 완전 부족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망치가 있어요 근데 이 망치랑 싸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왜왜 탱크 어 탱크가 바로 작은거야 탱크 바로 작은거 아 잘못된 타고 탱크 댄 WiFi 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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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쫍 와 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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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wgers 탱크 전 계속 지나갔어 전 계속 지나갔어 전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 게임을 위해 거기있고 이는 거기야 다 어느 식으로 나가야 돼 이렇게 이는 내려가도 돼요 이는 아직 이는 못 나갔는데 나 막혀있어 바바리 부부 바바 생각보다 쉬었어 아 싫어 어 치즈가 왠다 저다 아 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더 게임 또 엘리베이터가 됐어 아닌가 이렇게 보였는데 저 모두 움직여 무빙한데 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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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친구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약간 그렇게 들었는데 뭐 전 이 게임은 몬스터 때문에 깜짝 노는 것이 아니라 전 기계 때문에 계속 오 오 괜찮으세요 오 괜찮으세요 오 그 엠 오 그 소리 어떻게 불러요 그거 어떻게 불러요 어 감탄 소리 감탄 소리 아 지금 여기 그 문 열었어 역시 그럼 북돈 북돈 달아가자 북돈 달아가자 북돈 달아가자 우리 오 와우 오 오 새로운 건물이네 나이스 와 오우 거기야 이거 화성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화성인 것이 아닌가 전 이미 어제 이미 말했는데 이런 그래픽으로 이런 스타일로 새로운 엘리엔 게임 나왔으면 오 어머나 좋겠어 계속 가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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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枝 저 우 오 오 execution 에이 다른 열차 이거는 맥주잔이지만 이거는 물이 들어있어요 무알콜사람 전 무알콜사람이에요 전 술 안마셔요 폴리님 안녕하세요 빡빡이 맞아요 길이 길네 네 전 독을 아 전 그냥 무알콜맥주 맛있게 마셔요 오 오우 어 여기 이쁜데 여기 예쁜데 날씨도 좀 좋아졌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 여기는 유기체 없는데 오 오케이 와 이거 무슨 교회인 것 같은데 야 참 야 참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네 얘는 좀 텐트 쳤어 그리고 얘는 임심됐어 무슨 생각 든단 말인데 여러분 아마 그 프로미티어스 그 프로미티어스 영화의 시작은 약간 그 캐릭터 그 흰색 그냥 피부가 흰색인 그 캐릭터 완전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 올라가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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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이거 유튜브 업로드하면 아마 밴딩할 거예요 오우 무슨 신조각인 것 같아요 약간 힌디 그런 느낌 들었는데 팔이 많아서 아까 유기체 없다고 했는데 다 여기 있네요 그리고 왠지 다 그런 조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헉 그쓸루 그쓸루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니 우리 여기에서 왔어요 온 것이 아니에요 어 여기 여기 아마 버튼 있을 거 오우 오케이 이거 해봅시다 배터리 배터리처럼 보였는데 오우 이거 써봅시다 아 오케이 열쇠 새로운 우리 새로운 열쇠가 생겼다 오 예뻐요 배가 떴어 오 이거 약간 감옥 아니 감옥이 아니라 이런 무슨 다리 발 오케이 우리 지금 이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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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거기 누가 야 곳에 놓을 수 있을까 어디 오여여 코 거기에 놓을 수 있을까 오오오 오오 decl들 으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몰랐어요 네 헐 맞아요 많은지 몰라 오 얘네만 지금 전 지금 그 다른 알 여기 배 안에 놓으면 얘는 지금 친구를 복수하려고 할거에요 쓰레기통 어디야 오케이 다시 살아? 다시 살아날거야?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배터리 만들었어 배터리 다시 여기에 놓아야 돼요? 나이스 오케이 지금은요 지금은요 기인 다시 지인 지금 태어날까? 그렇게 보이는데 오우 어어 이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움직여 이건 뭐에요? 하...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 예상할 수 있었어 우리 너무 궁금... 아! 우리 너무 궁금해서 모든 것을 만져야 돼요 모든 버튼을 누르고 모든 기기를 만지고 그냥 생각 없이 무슨 아이처럼 생긴 괴물 헷샷 주고 아 오하 아이고 우리 지금 아마 진짜 그 사람이랑 싸워야 돼요 근데 그건 말이 안돼요 우리 얘는 그냥 지금 죽으면 안돼요? 안돼 역시 안돼요 그럼 오오오오 이 눈빛 이 무서운 눈빛 와우! 펀지당했어 오케이 얘는 싸움 시작했어요 우리 우리 탓이 우리 지 우리 얘는 죽으면 우리 탓이 아니에요 오케이 어떻게 할까 뒤에서 빨간색 점이 있어요 아마 뒤에서 빨간색 점이 있어요 아마 뒤에서 빨간색 점이 있어요 아마 오예 몇 번 더?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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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할 수 있어 가을 수 하하 오오 이거 응 이렇게 향감 아 없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흰 반아졌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왜 왜 왜 위험하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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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너무 많이 헬스 너무 많이 당했어 헬스 배폭 할 필요가 없었어 굿 굿 아니 진짜로 하지 말자 헬스 배폭 헬스 배폭 어 야 괜찮으세요? 도봐드릴까? 우리 여전히 친구 우리 여전히 친구가 헬스 있어? 이게 뭔데? 쓰런 무기 알 수 있어 ipts 헤헤 오오 오오오오 어떡해 아이고 아이점 나프 안녕하세우 가비 오케이 좀 기다려야되요 얘는 네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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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우 보우 아 까비 이게 어떻게 해야되요 드디어 흠 흠 흠 흠 흠 흠 죽었어? 이게 뭔데? 어 새로운 무기인가? 새로운 무기? 진짜? 막버스인 줄 알았는데? 누가 좋은 징조가 아닌데 약간 새로운 무기 받은 것이 이 친구 가자 가자 음료 에 어! Pan-만! 어어 아이고 우리 우리 지금 못 바꿔요? 우리 무기 못 바꿔요 아 오케이 뭐야 뭐 이거 또 열쇠야 모든 거 모든 거 열쇠가 되네요 이게 모든 거 열쇠가 돼요 우리 진짜 한 번도 버스 상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헬스 없어 오우 야! 바로 아! 등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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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뻥 이야 아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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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프지? 하! 이마 하! 이라고 어어 오케이 배터리 충전 됐어 우리 어 어어 오우 나 그것도 때문에 지크하여 다행이다 지금 여기서야 여기서 하자 히히 히히 오우 나이스 어 지금은요? 오하 아 나이스 앙 엑 앙 어 어이 없어 엣 앙 엑 엑 어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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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왜요? 어느정도 잘 하긴 해요 업그레이드? 업그레이드 못해요 아까위 빨리 뛰어가자 뛰어? 오 나이스 다른거 없나? 오 오케 다시 생겼어 나이스 오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우리 헬스 충전 기계 못 찾으면 말이에요 아마 짐 죽을 거 자요 형이 돼요? 오케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할 수 있어? 나 믿어요 뇌가 어디야 이게 도비가 아니야? 도비?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 나갈 수 있어 배터리 저거는 우리 게임의 첫번째 만났던 키몰은 바로 그 키몰이었어요 오 근데 우리 좀 힘들어요? 아 힘들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 맞아 얘는 우리 무기 도 가져갔고 헬스 아이템도 가져갔고 총알 도 가져갔고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음악이 시작되네 와 그럼 계속가자 야 얘는 머리조차 애인처럼 보여 나이스 나이스 내장 물 봐 저거 진짜 멋있어 보여 힘내세요 할 수 있어 어떻게 되겠죠 뭐 다른 할 거 없어서 나 태어날 거야 엎적받았어 엘리베이터 어 이거 뭔데 야 약간 자신이 희생한 것이 아니지 아 그거 보고 전 그거 볼 필요가 없었어 전 그거 볼 필요가 없었어 아 아 아 아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 아 어 우리 연관되어왔어 아이고 저친구 저친구들이 다 아직 살아인거 저기 태어났어? 우리 충전된 사람이 됐어? 아까 충전한 이 문명 참 참 참 그래요 전환할 수 있어요 뭐가 그냥 한번 앞으로 나가자 와 어이없어 진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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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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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 물 떨어졌어 지금 되나? 우리 이거 밟고 이거 열어야지 아니 이미 어이없어 비쥬얼 벅인 것 같았 비쥬얼 벅인 것 같았어요 그 문이 없었지만 계속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케이 우리 지금 어디인가? 이게 뭐여? 계속 천천히 나가서 우리 어디 가요 지금 이거 다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오 어 우리 다시 우리 어어 아이아이아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우리의 목적에 우리 목적 완료에 실패한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이거 뭐야 오하 우리 계속 봤던 그 유기체의 원 성조 성조 소스 아마 그 기물이 왔을까 기물을 우리 잡고 무슨 바이러스인 것 같았어요 기물 이 교회에서 그 유기체이 아직 없어서 지금 그 기물이와 함께 왔어요 네 여기 퍼지고 있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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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